네, 황금열쇠 받아보겠습니다. 키맨 나오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방향성이 정말 궁금해지는 게 내 마녀의 날, 지금 내 마녀가 춤출 준비를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좀 눈치 보기 장세인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오늘이 마지막 내 마녀의 날인 것 같은데요. 올해의 마지막 내 마녀의 날.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계의 선물 매수세가 좀 강한 편이었습니다. 오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선물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8일입니다. 어제 하루에 코스피 200 선물을 한 5,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 선물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규모는 약 3만 2천 개에게 지금 달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오늘 만기일에 현재는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규모 순매수로 좀 더 이어진다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로 오후로 갈수록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이슈는 결국 오늘 하루 정도의 영향을 주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다음의 이벤트를 오히려 준비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수 편입 종목 변경이 있고요. 또 다양한 수급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유의하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그리고 KRX 300 정기 변경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자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PI 첨단소재 메리츠 금융지주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코스피 200 지수에 새롭게 편입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코스닥 150 지수에는 나노스라든지 원이 QNC, 에코프로 HN 등 15개 종목이 신규로 편입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단기적인 편입 또 편출되는 종목들도 반대로 있겠죠. 그래서 종목 간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혹시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종목들이 혹시 그 편입 종목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외국인 매수세가 살짝 어제부터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현재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한 4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좀 줄어든다면 오히려 최근에는 IT 대용주 위주로 좀 강세 흐름이 되었고 대용주들 시클리클 업종이 순환매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새벽에 로블록스와 같은 이러한 성장주들이 미국 쪽에서는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크로 이슈가 딱히 지금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FMC 회의까지는요.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들이었죠. 메타버스라든지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조정을 좀 빨리 마무리하고 주도주로서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기존 주도주의 귀환 가능성 열고 보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오늘보다 오늘 이후에 수급이 더 중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질문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사업자 편이 있어 경영진 교체가 있으면서 뭔가 이게 모멘텀이 될까라는 그런 보고서들도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오른 이유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2월 들어와서 이제 북미 쪽에 이제 4대 데이터 센터들이 있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데이터 센터 업체들인데 서버 디렘 쪽 주문을 크게 지금 늘리고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다시 좀 재확산이 되면서 살 수 있을 때 재고를 미리 좀 확충을 해두자라는 수요가 지금 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그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내년도에 캡팩스입니다. 이 설비 투자를 가장 공격적으로 늘릴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쪽으로 아마 서버 디렘이 최근에 계속 잘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디렘 스팟 가격 즉 현물 가격도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이 반등세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내년도 한 2분기 정도 가면 고정거래 가격 반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현물 가격이 오르고 나면 고정거래 가격은 시차를 두고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이제 현물 가격이 보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뒤에는 고정거래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종식 지연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재택근무 이런 부분들의 비대면 수요도 재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문이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PC 수요 생각했던 것보다 스마트폰의 판매도 개선되고 우려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최근에 반도체 관련 주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인 것 같아요. 이 파운드리가 사실 메모리는 어팡의 기복이 너무 심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려면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사업부가 잘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삼성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수율이 생각만큼 높지 않았죠. 그래서 11월 전만 하더라도 한 100개 만들어내면 제대로 된 제품은 한 10개 미만 한 자릿수 정도로 수율이 나왔는데 지금 11월 달 들어와서 수율이 한 3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럼 100개 만들어내면 한 30개 정도가 이제는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아마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에 좀 강한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삼성전자는 미국 쪽도 그렇고요. 국내 쪽도 파운드리 쪽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아마 얼마 전에 우리 이재용 부회장께서 박미 미국을 갔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수율 올라오는 거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 가서 다양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CEO들 만나서 앞으로 나 수주 받을 수 있으니까 달라 라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주 동향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내부에 경영진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거 상당히 좀 큰 변화가 이번에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은 MS에만 신경을 쓰시는 분이에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 싫어서 수익성 관계없이 공급을 막 늘려서 MS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인데 시장 점유율에 신경을 쓰셨던 분인데 이번에 새롭게 신임 CEO로 오신 경계연 사장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익성이라든지 기술적인 이런 변화에 상당히 공정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MS 시장 점유율 확대보다는 기술 선도 이런 부분들에 방점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내년도에 공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수요 후보 대비해서 공급만 늘어나지 않으면 반도체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흐름이다. 다만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수급 쪽으로 삼성전자는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LG에너지 솔루션이 1월 달에 상장되는 걸로 지금 일정이 잡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가총액 약 70조 원 정도?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에 3위 정도가 되는데 바로 3위. 만약에 따상이라도 하면 2위 되는 거죠. 난리 나죠. 시총 2위. LG에너지 솔루션은 시가총액 비중만큼 어느 정도 펀드라든지 ETF에서 편입을 하려면 나머지 다른 대용주들이라든지 기타 종목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라서 대용주들 수급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12월 중하선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고 1월 달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수급적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삼성전자 투자를 하실 때 감안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수급 이슈가 있다고 보셨으니까 만약에 사신다면 사시겠어요. 삼성전자 지금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데 삼성전자가 10% 오를 때 소부장은 20% 정도 오르니까 오히려 저는 중소용 소부장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벼운 종목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비대면 관련 좀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폭증하고 있어서 다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데 괜찮게 보세요? 아니요. 저는 오미크론 이슈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미크론 이슈도 조금 부각될 때는 주가 많이 올랐다가 살짝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또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급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혹시라도 다시 주춤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관련 테마주는 보수적인 관점? 네. 그래서 테마주 쪽은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 좀 유망하게 보세요? 일단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저는 오히려 알테오젠이라든지 나름대로 지금 최근에 기술력이 있고 기술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바이오가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오미크론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단기 테마보다는 바이오주들도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핫해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알테오젠이라든지 매드팩토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이 좀 나와있고 참여기업들이 소식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 가운데서는 알테오젠과 매드팩토 주목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 테마주는 보수적인 관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성공 투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라서 계속해서 시장 베이시스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콘덴고 괜찮습니다. 프로그램은 비차익을 중심으로 매도 포지션이긴 한데 차익 쪽이 조금 더 순매수가 높아서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계속 수급 따져보셔야겠고요.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오늘도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